그래서 헤레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성은 초성이 생기는 것을 이어받아 종성이 이루어진 것을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한음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시라고 하면 초성 비읍과 중성 아와 다시 초성, 종성이죠. 이때는 티읍이 만나가지고 바시라고 하는 한 글자를 이루는데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하나로 만나는 그 정신은 그 어떤 법칙의 중심에는 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성. 그래서 자운의 요점은 중성에 있으니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 음을 이루는 것이지만 또한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나아 이루지만 그 좋은 물건이 되도록 재생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물건이 되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인 것과 같음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고유의 사상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고유문자와 가림토의 흔적은 그럼 없는가 나를 볼 때 채만리 상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찬구 박사님 논문에 한 줄로 딱 나온 걸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채만리가 흐민자원을 창제한 그 다음 해에 상소를 올립니다. 세종대왕에게. 그래서 이두는 비록 문자밖에 것은 아닐지라도 라고 해서 이두가 당시에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두는 한문을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바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이문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한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을 전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사실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마를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문이 전조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지금 정인 채만리는. 그래서 이것을 고쳐 새롭게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록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영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한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때가 없사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언문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누가 했을까요. 과연 이 말을. 사람들이 막 하는 말일까요. 집현전 부재학입니다. 지금 채만리는. 집현전의 부책임자인데 부재학이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다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옛날 글자를 본뜬 거야라고 한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세종대왕 했겠죠. 이 말을 할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 되어서 부소와 기회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사오는데 왜 이두를 없애고 언문을 새로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죠.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됐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라로부터 조선 초니까 600년 7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수천 년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준의 혼민정음도의 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옛부터 소경문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수가 갖추지 않고 그 모양도 가지런하지 않아 어떤 일을 이룸에 부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쓴 내용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인도, 여진, 몽골, 위골 해서 쭉 나오는데 과연 혼민정과 비슷한 자양이 있나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가림토가 소경문자가 됐는가를 보면 태백일사에 보면 그 번안 44세 2벌왕 때 왕문이 이두법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림토가 소경문자화 돼서 일부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림토는 그런 흔적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찬구 박사님이 지난해에 황단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나왔다 이렇게 청수도에. 이때는 분명히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북성 고성에서 출토된 청수도에 보면 위는 다른데 문자가 조금씩 다른데 밑에는 한일자처럼 작대의를 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스즈프의 흔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수도 제가 계속 논문을 보면서 모양들을 살펴보니까 가액의 원리가 적용된 게 있고요. 한글처럼 훈민정음처럼.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달리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받침을 쓴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받침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게 이 훈민정음이 가장 독창적이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성, 중성, 중성을 합쳐서 한음절을 만드는 산분음절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산분음절법의 흔적이 만약에 가림토에 있다고 하면 명확한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이 바로 이 돈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성, 중성, 중성의 형태를 띄고 있고 우리가 돈이라고 읽잖아요. 이찬구 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아니 이게 수천 년 전의 첨수도에 새겨진 글자인데 이거를 전 세계 누구도 못 읽는데 우리는 그냥 돈 이렇게 읽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민정음의 초성과 첨수도에 있는 글자들을 비교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림토에만 나와 있는 글자들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 표는 원래 이찬구 박사님 논문에서 제가 조금 더 비슷한 걸 다시 찾은 거예요. 그만큼 첨수도에는 이 가림토나 혼민정음과 비슷한 글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거거든요. 디귿의 유사형이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닮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담을 때 보면 바구니 같은 게 저렇게 생겼죠. 그래서 디귿이 저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찬구 박사님은 이 디귿을 이렇게 북글씨를 쓸 때는 한 번 더 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뉘운 게 오히려 경계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맨 밑에 이 X거든요. 원래는 신지전자에도 이 X 모양이 나오고 숫자에서도 왜 화서나 복서나 이쪽 옛날 우리 고대 문자에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X자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이 모험이라는 게 아까 중성 제출자가 나올 때 천지, 천인, 지인, 지천할 때 보면 이상하게 땅과 사람을 합친 모험이 없어요. 모험 중에. 그래서 땅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왜냐하면 모험이 하늘과 땅만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잖아요. 땅과 사람이 합쳐줘야 되는데 그건 음음이라 아마 안 합쳤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X자도 가림토의 열한자 다음에 열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X자거든요. 그런데 이 X자도 모험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게 땅과 사람을 합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의 독창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어서 합한 연후에다가 글자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 기본 틀은 뭐냐면 왜 이런 상수 역학을 글자에 반영을 시켰는가를 보면 우리 주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훈민정의 헤데보님도 나와 있지만 주역도 음양이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나뉘어서 이 사상이 다시 8개로 나뉘고 다시 64개로 나뉘고 384효로 나뉘고 쭉쭉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훈민정음도 음양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개가 짖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이렇게 엄청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변화성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굉장히 상수 역학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이 훈민정이 위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식 표현을 보면 예를 들면 거은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글자에서는 갈자를 취하고요. 그러니까 가를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물은자에서는 니은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춘자에서는 우리 훈이라고 하죠. 뜻, 봄을 이렇게 취해서 예를 들면 거은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읽을 때는 간봄이 돼서 간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두식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야음 같은 경우에도 이 훈을 취해서 앞에 글자에서는 밤, 밤이 되죠. 밤. 그리고 뒤에 글자 음에서는 미음을 취해가지고 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 시름우자에다가 이 소리움자도 시름, 앞에 거에서 시름을 취하고 시르죠. 시류를 취하고 뒤에서 미음을 취해가지고 시름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이두식 표현이라는 것은 훈민정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썼던 거잖아요. 그죠? 계속 썼는데 여기에도 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받침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받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것은 훈민정음 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훈민정음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그럼 어떤 글자나 어떤 발음 체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럼 최초로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도대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가름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름토의 초성, 중성, 종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 왕건께서 단군 조선이 산, 한으로 나뉘어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음향의 변화가 아까 일수가 칠하가 되고 그리고 이화가 육수가 되는 그런 음향 변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바로 이 삼족기다. 그런데 이 삼족기는 하가정, 하층 문화의 대표 유물이거든요. 대표 유물이고 시대를 나타내는 유물인데 보면 위에 물을 붓게 되면 남창윤 교수님이 늘 주장하시는 건데 물을 부으면 밑에도 불을 떼고 일수와 이화가 서로 만나서 뭔가를 익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본체에서 세 개의 다리가 나와가지고 이 삼용, 일체 삼용을 하는 그런 일체 삼용의 천부경 문화 그 수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림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중성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인간 존중이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그리고 군주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가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홍익인과 태일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고 그 근원은 바로 당군조선이고 그때의 글자인 가림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